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중에 내가 한 번 배운 거 할래? 배우고? 그런 것도 하고 사나? 문찬이 헤어질 때 못 가가 미안하다. 방송하기 바빠가. 많이 컸네. 봉준이. 원래 몸무게는 내가 더 많이 나갔다 아이가? 절금 시다발이 할 때부터. 간단하게 말할게. 복잡하게 얘기해도 된다. 봉준아. 기운 팍도서 끝났을 때 네가 내한테 했다면 기억하나? 무슨 말? 내가 너보고 뭐라 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됐어도 나는 너를 한 번도 원망 안 했다. 네가 내라도 원망은 했을 거야. 우리는 운영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놈들 아이가? 와. 운영자가 내 가라 카드나. 오늘 로렌이 녹았다. 친구로서 부탁이 있어 봐 왔다. 부탁해라. 유튜브로 가라.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나? 세월이 지나면 다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끼다. 준비는 내가 해줄게. 내 손 좀 먹고 살자. 네가 가라. 너 더보. 내가 갈게. 미련인데 보자. 자 일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거는 진짜 볼 때마다 존나 웃기네 진짜로. 반전 시켜놨어. 저는 이거 좋은데요. 아 진짜로? 그리고 여캠들이랑 같이 하려면 좌우 반전은 너도 버릇 들여야 다른 사람들도 여캠들도 편하게 나와. 아 진짜로? 그래. 아 이거 좌우 반전 좀 극혐인데 이거. 네가 그 표현이 아니라 물타기 하지 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어색해 우리는 진짜로. 근데 한 번만 봐주세요 시청자분들. 아니 잠시만 진짜 존나 있어. 우린 너무 어색한데 이거 진짜로. 아니 근데 잠시만 형님이 좌우 반전 하든 안 하든 일단은 와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잠시만 기다려봐. 어지러워 죽겠다. 아 나 지금 어지럽다. 기다려봐. 봐봐 토할 것 같다잖아. 아니 형님 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우리는 미칠 것 같다니까. 우린 적응이 안 돼 지금. 기다려봐. 잠시만. 이게 더 잘생겼네. 이게 더 잘생겼구만 뭐. 아니 이거 이게 더 잘생겼구만 그래. 아니 이게 훨씬 낫구만. 맞다 아이가. 안길라. 저는 여캠이라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형님 지금이 훨씬 낫다. 봐봐라 지금 곤자리라고 난리 났다 아이가 지금. 근데. 제가 아예 슈환에 전화했거든요. 어. 저한테. 어떻게 오빠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하는 겁니다. 아 그니까. 네 왜 제가 개쵸. 우리 둘 사이에서 잘생기거든. 형님 오늘 존나 잘생겨 보입니다 진짜로. 아 진짜. 오늘도 진짜 존나. 봉중이 봉중 효과라고. 아니 일단 여러분들 꼬부기는 여러분들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오늘 방송 진짜 레전드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뒷풀이방송도. 누가 방송 중에 너무도 안하러. 엄마. 아직 그거 아니다. 이제 끝났다. 설정 끝났다. 설정 끝났다. 여러분들 이 그 뭐야. 뒷풀이방송도 여러분들 차단라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근데 오늘 진짜 K형님이라. 진짜 기훈이한테 너무 고맙다 진짜로. 형님들 우리는 형제입니다 진짜로. 아 우리 또. 케민 언니도 또. 케민 언니도. 아이 삐졌나. 아 진짜 뭐 가스나도 아니고 뭐. 뱅댕이 속을 낙지로 왜 이렇게 삐졌나 진짜로. 아. 뽕할 땁시다. 니가. 니가 어색하다듯이 나도 어색해가지고. 아 말해주라.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아 씨.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아 이거 뭐 이거 진짜로. 해주다 해줍시다. 아 그냥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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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너 하난데 뭔데요? 형님 컷부터 아닙니까? 형님이 아닙시오. 아 됐다 그냥 뽀뽀로 마무리하자. 왜. 와. 입술 지렁이 있었나. 무슨 지렁이. 입술 지렁이 같이 생겼습니다. 대왕 지렁이. 아니 형님 근데 지금이 더 나아. 진짜 아니 형님 난 그게 우리. 우리 집은 좌우반전을 해도.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 정말로다가. 잘 나오고 그런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색해. 아. 좌우반전 안하면 어색하다고. 응. 아니 근데 지금이 더 나아. 그래. 해줍시다 정말 원하는데. 아 씨 그래. 해주자 씨. 날인데 날인데. 큰일이 형님 정말 서보였다 아닙니까? 그래 그래 그래. 아 나 미치겠네. 좌우반전 이거. 우와. 이제 좀 텐션 올려볼까? 아 이거 뭐야 이거 진짜로. 마 개댕이야. 니 몇 기구. 알았다 알았다. 우와 이거. 우와 이거. 아무것도 대충 합시다. 그래 그래 그래. 방에서 완전히 후덩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래. 아 근데 진짜. 나는 진짜 너무 어색해서 그런건데. 아무것도 상관없다. 근데 난 저 꼬부기랑 박수처럼 한다. 아 진짜로? 정신단 해둘려 해봤는데. 저는 처음 봅니다. 아 처음 보나. 나 보기는 몇 번 봤었지. 제가 보기에는 꼬부기가 저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그러지 않을까. 아 여러분들 선생님. 얘가 버릇없는게 아니라 꼬부기랑 동갑이에요 여러분들. 네. 94년생이지? 지금 93년생인데. 그럼 꼬부기랑 동갑 맞나? 최고 아닙니까? 꼬부기랑 여러분들. 네. 친구거든요 여러분들. 왜왜왜왜왜. 아니 내가 형님 방송 나갈 때는 내가 좌우반전 안풀게. 진짜로. 정말로 나가. 아니 그리고. 그 뭐야. 내가. 잠깐만. 말이 좀 넘긴다. 내가 형님 방송 나갈 때는 좌우반전 안풀게. 이런데. 어 좌우반전 난 안한다고. 또 갑질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니가 내 방송 나와도 니가 좌우반전을 안푼다는 얘기야? 아 좌우반전 그대로 해라고. 나는 그거 안언한다고. 아니 장난이야. 그냥 합시다 그냥 합시다. 뭐 원래. 봉준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제일. 이렇게 편하게 보시는게 중요하니까. 그냥 합시다. 어 어 거북이 왔다. 어 어 거북이 왔다. 마신한 목걸일 거야. 씩씩 한구만. 어우 꼬부기야. 영재범 해볼까. 어. 이거 누가 볼 거예요. 어 진짜로? 일로와 일로와. 꼬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꼬부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와. 와 우리 꼬부기. 우와. 직이죠. 직이죠. 왜 이렇게 뭐가 달라졌어? 상담모니터 직이지. 꼬부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 맘에 왔을 때랑 처음이 다르거든. 아니 근데 인사를 해야지. 아 안녕하세요. 저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뭘 시키지 마라. 아니 진짜 모르나 꼬부가. 몰라요. 아 진짜로? 어디서 하셨어요? 어? 인천에서. 아니. K형아 알아? 어. 꼬부가 24살이지? 네. 내 24살이다. 친구 아이가. 친구. 친구. 말 날아. 아 말은 천천히 놔도 되지 뭐. 안 놓잖아. 그래 그래 그래. 고시락 좀 해라 이기였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기훈이다. 최악의 세대 몰라? 대구 김기훈이다. 몰라? 진짜 몰라. 어 진짜로? 아 K형님은 하나. 아니 K형님은 나를 모른다고. 형님 일로 오십시오. K형님은 하나. 근데 동갑이라고? 어. 동갑이다 동갑이다. 둘이 친구다 친구. 어. 아니. K형님은 알제? 어? K형님은 알제? 어 K형님이랑 인사해라. K형님. 안녕하세요. 아니 K형님이 너를 억수로 그래 보고싶어가지고. 너를 불렀다. 저번에 리액션은 시키던데. 어? 또 갑질했습니까? 리액션 시키던데. 아니 와가지고는 몇 개 쏘고 나서. 리액션 안하네요. 이래가지고. 나 바닥에 비겼어요. 와 형님 왜 그러십니까 진짜. 근데 꼬부가 오늘따라 좋은 애들 나네. 아 현 매움이. 그러니까. 진짜 여자 딱 한 명 오니까. 야 좋다 좋다. 우리 이런 거 입어도 되나? 어? 모르겠네. 근데 속바지 입은? 아니요 안 입었네요. 어 야 야 그거 왔다. 잠시만요. 배달아 놨다. 잠시만요 내가 갔다 올게. 꼬부가 이제 내가 24살이거든. 친하게 된다. 김비훈이라고 방송에서 1년 넘었거든. 모르니까 충분히. 이거 최악에서 했는구나. 모르는데. 그럼 말 편하게 해도 돼? 응. 해줘더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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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를 왜 모르지? 꼬부기니 방송처럼 모른답네. 아니? 꼬부기 아프리카 봐서 다 보는데? 맞아? 난 다 보는데? 너 시켰나 왜 내 방송을 안 봤지? 응. 그러니까 뭐 네 방송 본 200명에서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아. 잠깐 할 수 있었거든요. 아 춥네. 어? 너도 반팔이네. 어. 우리 젊다 이거. 남들 것 빠졌잖아. 뭐야? 아 꼬부기 겨복 입고 왔네? 겨복 입고 왔네. 아 이거 옷도 잘 봐야지. 아 맞아 이거. 나 이거. 나 하나만 줬다. 우리 4명인데. 겨복. 겨복. 겨복 입고 왔네. 왜 이래. 너 이거 말인데. 이거 약한 거 같거든? 어? 오빠 오빠 봐봐. 마 니가 뭐라 그래. 그래? 야. 성원도 이러면 없노. 꼬부가 니 근데 숙바지 입고 왔나? 응 이쁘 Nom Themen. 똑같이형. 이거мент twin 우와심중 Wenn. 항상 왜 말하노. 아 이거 보여주면 저기하던데. 사람들이. 잠시만요. 동심파괴라고. 어 왜 니 형 моей. 어 안댄 santé jijght. 뭐 보자. 이.. 이거.. 주성준 말해 뭐 바리바리 싸가 들고 왔나? 오! 아쿠티 더 들고 왔네 꼬부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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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교복 입고 와 마! 마음에 드는? 누구야 꼬부기 에이.. 시키 마 좋아하는 거 봐라 이거 이게 걸리었네 저 못 알아봐갖고 좋아하면 짜증나 아 괜찮다 지금보다 알아보면 되지 여행이 뭐 그런거야? 니 좋아줄래? 아니야 무슨 여자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치프니까 아니 형님.. 형님은 왜? 내.. 내 키 작으니까 나 이거.. 아 그러시다 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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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57 야 꼬부가 이쪽으로 와봐라 꼬부가 여기 앉아라 꼬부가 여기 앉아라 아니야 내 의자 이건데 야 이거 안주시잖아 똥 산다 똥 산다 아니 꼬부기 이거 좋아한다 꼬부기 이거 안줄 수 있다 우리 얼마나 친한데 안길라 꼬부가 왜? 너무 오랜만인데 아 그래.. 너무 오랜만인데 와 꼬부기 길었다 왜 이런데 너 이런데 너 봐봐 니 표정 뭔데? 귀여워가지고 아니 이런 분 도대체 어딨어 나? 숨을 것 같아 아니 처음봐 진짜 처음봐 나 아니 모르는 척 하는게 아니라 아니 몰라 진짜 아니 최악의 세대를 몰라? 몰라 최악의 왜 최악의 세대야? 미킹이 형 모르마? 그게 뭐야? 됐다 됐다 아니 근데 블랙리스트는 안아? 그 턱형 어 턱형은 안아? 어 나랑 왜 모르지 턱형 밑에 있는 넘바토 어 나바토제 어 니가 어려웠네 어째노? 어째노 그게 그렇게 없어 사람이? 아니 니 페이스북도 하지 않나? 난 페이북 안아 아 페이북 안아 아 얘는 페이북충이라가지고 페이북 안아 뭐라노? 니 페이북에서만 인기 많다 아이가 니 아프리카에서는 득보다 솔직히 말해서 아아 그런건 내가 모르네 난 페이북은 안하니까 니 개인 방송 몇명 보는데? 300명? 300명도 많은거지 뭐 형 니 개인 방송 몇명 봅니까? 6백명 네? 니는 몇명 보는데? 저요? 어 120명? 꼬박이네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러면 이제 이제 그 뭐 소유 좀 이제 먹어볼까요? 먹읍시다 아 아 근데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들 몇명 있어요? 아 그니까 아 담배춤 극혐이지 난 오빠 담배 안 피우는거 알제? 어? 그래 오빠 담배 안 피우는거에요? 어 오빠 원래 끝났다 근데 니 그거 뭐고 나랑 만났을때 그 안 피웠는데 그래 왜 담배 피우는다 이봐? 하하하하 뭐 닦고 마 돌았나 오그란데 아니 처음 만났을때 아니거든 내 담배 피우는 너 봤어? 아이씨 처음 만났을때 와그라노 진짜로 살짝 풍분도 흐르는거 같아가지고 아니 뭐필거 그 풍분도 부여바래 아니 그러면은 술 좀 이렇게 야 꼬박아 술 먹을 수 있겠나? 응 아 뭔데? 양주있다고 막 그러던데 양주 볼래? 아니 대화좀 하다가 그 다음에 술 먹지 뭐 왜 이렇게 급하게 술 먹지 어 엄청 급하래요 아 그니까 빨리 술 먹고 그리고 꼬박 좀 가까이 온나 어 아 근데 말 편하게 해도 되나? 어 말 편하게 합시오 가까이 온나 니가 오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기로 온나 꼬박이야 꼬박아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아 나 어딜 봐야 내 집을 모르겠네 어? 아 여기 중간에 보면 돼 이렇게 중간에 보면 돼 잘 나오고 있어 단단케가 뭐야? 아 그니까 내가 좀 그 모르겠어 왜 단단해? 아니 근데 다리가 근데 오빠는 3cm라 그랬나? 어 아닌가? 3mm 아 미친나 니 봤나? 예 어 3mm이 3mm 아니니요? 4mm 시승을 해야 되잖아 하지마라 보라 저거 팬입 바꿔야겠네 뭐? M3 아 야 근데 엔틱형님이 그거 뭐야 그 풍 싸가지고 니한테 오라고 했다며 엔틱형님이 만약에 풍 안쌌으면 우리 안 오려고 했었어? 어 몇 개 쑤셔야돼? 아니 왜 거기서 왜 그 닝겐이 껴? 어 그 사람이 뭐라고? 뭐 닝겐이 뭐고? 사람 인간욕 아 맞나 왜 왜 엔틱형님이 왜 아니 뭐라 그랬는데? 아니 엔틱형님이 니 그거 했을 때 그 뭐야 풍 쌌으니까 말을 했다고 전혀 상관없는 얘긴데? 뭐야? 누가 그랬어? 아니 뭐지 뭐 자네들 카던데 자네들 켰다 아니 엔틱님이 니한테 별풍 쌌나? 오늘 근데 그건 다른 의미한데 5050께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맞나? 응 근데 여기 오라 그래서 하는게 아닌데? 그거는 예전에 예전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거였어 못 받은거 받은거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아 떠듭나 누가 그래 아니 아니 갑자기 엔틱형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진짜 오랜만에 내 방송 들어왔거든 응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좀 미리 말해놨다 막 이런식으로 말을 하긴데 나는 얘기 된건 줄 알았지 그래서 오빠한테 몇개 줬어? 나한테 하나도 안줬다 빵개 빵개 왜 왜 여기한테 안줘? 난 요즘 여기 회장 아니야? 어 맞다 우리 회장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응 참 저 귀 안주고 온대요? 저 괜찮은데요? 그래요 K형님 야 근데 그거 뭐고 세.. 세.. 왜 세양님도 받고 K형님도 실제로 봤는데 아니 근데 그게 이게 여기는 되게 친숙하단 말이야 왁구를 보기에 그거 알아? 여기는 친심 옆집 그냥 슈퍼 아주 아주 막 가도 볼거 같은데 네 근데 여기는 정말 눈을 못맞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란나 진짜로 근데 조꼬부가 예전보다 예뻐졌네 아 그래요? 아니 아니 꼬부가 우리 둘 중에서 누가 더 나왔는데 솔직하게 면삭만 다먹고 면삭만 다먹고 아 진짜로 뭐 엔지도 이런거 다 떠나서 우리 딱 면삭만 왜 왜? 아 진짜로 왜? 정말 이거 되게 힘들다 야 이게 도란건 아 아 남자한테 맞아봤나 여자 때려놓아? 너 이 새끼 뭐 사과해라 미안하다 너 이 새끼 너 이 새끼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둘 다 일어나보자 잠시만 안 보인다 이거 좀 뒤로 가라 좀 야 이거 그거야? 이거 뭘 찍어? 대단히 뭐 대단히 장난치나 진짜로 아이고 반응 차라리 인마 축구공도 아닌데 뭐 반응 차라 그러면 너희가 앞에 서있고 조꼬부기 뒤에서 이렇게 살짝 백하고 해줄게 오 저네 아 지금 뒤만있습니다 설레게 보지 마라 진짜 보지 마라 저 뭡니다 부금 주세요 어 미안 아 미안 진짜 뭐합니까 형님 진짜로 아 미안 아니 원래 이런거 한 번씩 하다가 아니 그럼 다시 해 다시 다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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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개설랬는데 방금 와 방금 되게 말할 뻔했다 와 아니 형님 뭐합니까 진짜로 진짜 형님 아가리 셀이십쇼 아 진짜 형님 아가리 셀입니다 진짜 진짜 K K K 어? K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이 둘이 여기 아니잖아 와 우리 이렇게 뒤로 뒤로 하고 왜 말라고 우리 뒤돌아 놓고 뭐한데 우리 뭐 최장수가 2명이나니까 돌았나 하하하하 뭐한다 진짜 아니 왜 왜 뭐 하려고 못하게 해 뒤돌아 뒤돌아 아니 그니까 아 형님 버리십쇼 가자 뒤돌아 뒤돌아 나 스물여덟 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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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도 진짜 또로 또로 아니 그래도 오빠가 맞죠 아 아 와 와 더라이가 진짜 아 아 그래 역시 내가 맞다니까 내가 여러분들 오늘 서면 약킹 실패한 이유가 저가 아니에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진짜로 아니 인정 그거 인정 진짜 맞지? 솔직히 무섭게 생겼어요 아 그래 진짜 뭐야 이거 뭐 동탁치 해라 하하하하 치우고 없어 나 진짜 아 동탁치 하라고? 네 와 야 오버가 어? 남친 있나? 나 없어 난 여친 있다 우와 며칠 전인데? 좀 오래 됐다 아니 왜 여친 있는게 왜 이해가 안돼? 아 진짜로? 야 오버가 응? 방송 잘하네 아니 근데 새하 형님이랑 케이 형님이랑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약간 다른 매력이 있나? 어 어떤데? 외모로 딱 봤을 때 내가 나가줄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래? 솔직하게 아 진짜 진짜 솔직하게 오 좋겠다 지금 어 어? 뭔 소리야 정답 저희는 쓰레기 싸움이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왜 갑자기 나간다고 했었나? 근데 왜 이렇게 지교를 했어? 아니 그니까 솔직히 재밌으라고 한 건데 재밌으라고 한 건데 지교도 않고 진짜로 해가지고 나간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뭐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아 아 아니 근데 케이 형님 보면 약간 그거 하나 진짜 뭐를? 니 아까 좀 눈을 못 맞추시겠다며 어 뭐고 엄마 니가 우리랑 있으면 왜 틀어난데? 아 아니 케이 형 나갔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뭔데? 막 우린 쓰레기가 그럼 아 왜? 아니 왜? 아니 병풍이가 아까 여기 둘이 서있을 때 병풍이던데? 난 솔직히 여기 전까지 니랑 달달한 그런 러브라이기도 했거든 어르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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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사람한테 ㅈ같다니 아니 아니 내 기본이 야 사과할게 미안 마 오 진짜 어 향기좀 먹으라고 아 아 아 우린 냄새에 민감하다 아 그래? 우린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아니 근데 응 와 짜증나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로 아니 근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 뭐지 둘이 같이 말하는 거 같아 뭘 뭘 이거 봐 이런 식으로 뭐? 언니 왜 따라하노? 뭐 그림자세요? 아 넌 너무 할 말해 어 근데 꼬부기가 원래 처음에 말을 잘 못 놓고 근데 저는 왜 딱 처음보는데 저를 좀 막대하는 거 아니야? 왜요? 그러니까 얘를 처음 보는 사람은 다 하대 형님은 저 바람한테 들면 이스레이색 가면서 그러니까 아니 얘를 딱 처음보자마자면 좀 약간 갈복원시키 생겼지 좀 안 말한거야 맞지? 아니 아니?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그.. 되게 센 척하고 그러니까 막 무서운 척하는데 솔직히 어 그냥 겉으로만 그래 보여 한마디로 가우처? 어 막 허세 허세 왜 라닝구의 후야이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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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팩트가 뭔데? 그래서? 아... 팩트가? 편한 건 생각하기 더 편하죠. 음... 아니 무슨 말이야? 편하다. 아니 둘 중에 누가 얼굴이 잘생겼네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닌가? 나한테 관심 없다 솔직히 말했어. 난 솔직히 뭐... 아니 얼굴은 둘 다 잘생겼는데? 오빠가 얼굴을 뭐 얘기할 거 아니지 모르겠네. 마, 돌았나? 죄송합니다. 일단 형 형 졌으니까. 그러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슬슬 씻고 올까요? 와 근데 꼬북이가 오니까 시청자가 확 느네 진짜. 몇 명 있네? 15,000명. 15,000명. 왜왜왜? 또 설레죠. 아니 뭔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활리 느껴.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술먹방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네. 아 근데 꼬북이가 좀 약간 합동방송 치트키야. 그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기운이 같은 존재. 꼬북아. 맞아 맞아. 여자 기운. 우기랑 맞아. 어? 진짜... 왜 그러지. 잘 튕기노. 또 방송을 잘 하는 거지 państwa? 아 그건 좀. 방송 잘 하네 뽀뽀기. 진짜 싫어하는 건 아니죠 방송 찾으려고? 다 거절하고 도착했어. 야 근데 이거 뭐야 나 이거 처음 봤어. 이거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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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아니 근데 형님들 교복 입고 술 먹방 안 돼요 여러분들? 저희가 좀 잘 몰라가지고 들건 건데 아니 근데 이거 코스프레인데 아 이거 무슨 인상 하냐 아무것도 아니 근데 저번에 그러던데 아리 님이 교복 입고 여기 와서 뭐 마셨다고 그러던데 아냐아냐, 여기가 교복 입어가지고 위에 걸쳤었어. 아... 근데 이거 교복 아니잖아, 근데 이거. 근데 누가 봐도... 아닌가? 그럼 내가 걸칠 거 갖고 올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맞걸지? 아, 근데 여자들 저런 애들 좋아하거든요. 아, 내가 갖고 올걸. 아, 씨... 너희넘 뭐, 씨, 무거워? 무슨 거 같냐? 너희넘 왜 우리만 했을 때는 왜 계속 드러나오고? 너희넘 국밥 사귀는 거 같냐? 나, 승리한테 국밥 짝일 거 같냐? 아니, 국밥 먹고 온 것도 아니고 국밥 짝일 거 같다니 왔나노. 미안하다. 그래, 그러지 마라. 아니, 우리 뭐 동물친구... 아, 진짜 여자친구 있는 거 맞아? 나도 있다, 그때. 없잖아? 나도 있잖아. 근데 여기 배틀 뭔지 알아? 여자친구 없고. 여기 있다. 어, 이거 은어 옷인데. 아, 아니다. 이거 누구 옷이고, 이거? 은어 옷이에요. 내 거잖아. 아,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수집하는 거야? 저번에 새하역에서 후드티 하나 가져갖고... 어, 어떻게 알아? 이번에는... 아니, 저번에 빌렸는데 못 올려주고 있는 말이야? 오... 아, 새하역님 거 가져왔어? 응. 내가 빌려달라고, 언젠간... 우리 죽나! 왜요? 왜, 뭐 맵어? 엄마, 네 것도 한번 빌려주라.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양쪽.. 와!!! 아, 우리 또 케하형님 방에서... 케하님 왜... 케이 형님 방에서... 아, 우리 또 자두님께서 또 삼삼체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케이 형님 방에서 오늘 너무 많이 써주신다. 제가 진짜 농담 안 하고... 케이 형님 방 무조건 11월 딱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뭐 좀 흉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무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지, 근데 팽그 앨범 많이 해주잖아요. 진짜... 어, 봐라. 꼼기는 안 나왔다. 그래. 근데 안대로 해놔주지. 너도 많이 했었다. 이거 어제. 그래. 목숨을 드럽게 받아가지고 진짜. 즉당히 말해야지. 뭐 시비 오지마라. 알았어. 미안. 야 원래 꼬부기가 처음에 이렇게 낯가리거든. 근데 니는 진짜 편한갑다. 왜 이렇게 못 말한거야. 아니 왁구를 봐봐. 솔직히. 왁구 잘생겼는데. 아니 근데 왜 K형님 눈에 못 맞추시는데. 우리 아이컨택 한번 할까? 아 왜? 진짜 10초동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 괜찮다. 그래. 그래 그래. 잠시만. 어? 아 근데 다리 이렇게 벌려야되네. 어 미안 미안. 아 좀 너무 억울해라. 그쪽으로 벌려줘. 아 이렇게 뭐해야지. 어? 지금. 피하는 사람 소원대로 주였어요. 어 콜. 어 콜. 어 진짜로. 야 근데 니가 왜 하는데. K형님이랑 간다고. 아니 인마 니가 왜 하는데. 다시 깜짝이야. 아니 니가 왜 하는데. 아니 니가 왜 하냐고. K형님이랑 간다고. 니가 왜 하냐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거니까. 아니야 니는 뒤로 가라. K형님이랑 간다고. K형님이랑. 니가 이걸 해야지. 난 또 니가 하는 줄 알았다 아이가. K형님 이리 오세요. 니가 왜 하는데. 이리 온나 이리 온나. 둘 다 한번 해봐라고. 하느님 저리로 가십시오. 아이 하하 하하. 어디. 알 겁니다. 아 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니가 너무 넓은 탁지해라. 만지노.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탁지가 뭐야. 넓은 탁지하라. 하하하하하하. 올라가는데 왜 이리. 어 으 잘 토나보데. 아 근데 꼬부기 눈이 안보인다 이거 좀 해도 돼? 이거 어 이런거 해도 돼? 눈이 안보인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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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K형님 K형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꼬부기.. 기운이 있는거죠? 저랑 우선 탓장 같다던데요? 어 열러 열러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아 봐 진짜 빼 가면 가겠습니다 어 니가 가려줘야지 뭐지 한번 시가 버립니깐? 아니 니가 좀 지낸좀 부탁할게 그래 피해 한 사람 소원 들어주기 오케이 피한 사람 소원 들어주기 아 잠깐만 아직 왜왜왜왜 아 아.. 어.. 왜왜왜 꼬부가 왜 아.. 나 잠깐만 잠깐만 얼굴인데 잠깐만 야 누구 체명 걸고 있는데 어? 꼬부가 누구 체명 걸고 있는데 어.. 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맛 아..어..어..어..어..어..어..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4, 3, 2, 4, 4, 5, 10초, 10초, 5, 6! 시바, 너랑 들으면 표정 존나 틀리네. 계속 함께 할 거라고. 너무 때리는 거 안 되지? 이 드라마 재밌다. 이 드라마 재밌다. 이 드라마 재밌다. 이 드라마 재밌다. 저 아저씨 괴롭노?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나 이런 거 좋아한다. 근데 진짜 달달하다. 아니 왜 이게 녹화되었냐? 근데 이거 진짜 달달하다. 나 깜짝 놀랬어. 근데 투샵 진짜 너무 좋다. 그럼 서볼까요? 아니야. 이러면 싫어해요. 그럼 여기다가 이러면 돼. 이렇게 와. 이렇게 와. 이러면 내 배 만지러워. 이러면 니들아. 하지 마라, 기훈아. 하지 마라, 기훈아. 하지 마라. 잘해, 잘해. 잘 맞지 마라. 안 된다. 안 된다, 니훈아. 그러면 안 돼. 진짜 미치겠네, 진짜.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 잠시만요. 안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렌보드 끼가? 어? 뭐야? 돌았나? 아니, 돌았나? 뭐라 캐싸노? 진짜 돌았네, 얘. 아니, 야. 아니, 저 안 들어갔다. 돌았나. 거짓말 끼우노. 왜 끼우면 될까? 여쭤보러. 이거 좀 뒤로. 오늘 술 먹으면 재밌겠는데? 오늘 술 먹방에 한번 재도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움말해. 추움말해라구. 아니, 너 자세한거 같을거야? 응? 한국어 하는거 아니고? 아, 뭐 씨바 중국어말으로. 자, 이거. 아, 슈가. 아, 곱창조가 좀 지렸는데. 과연 이거 넣어보죠. 똑같은 세트. 4만원초로 나왔죠? 응. 와, 오늘 꼬부기랑 K형님이랑 기온이 와가지고. 양주 두개. 달달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케이. 어떡해, 언니가. 아, 국물 뭐 다 얼른 뭐. 양주 두 병이랑. 응. 그 다음에 이거. 술. 딸아, 뭐하노? 여자가 씨. 야, 혹시 얼음 해라. 그대로 왔다, 문. 어, 오케이. 아, 맨미. 야, 이거 지금 꺼내야 되는데요? 어. 얼음 다 넣어봤다, 아이가? 아니다, 안 넣어봤다. 안 넣어봤어. 냉동실 더 넣어라. 지갑 두개는? 술 맛이 있는 거 안 나오면 안 넣어버려야지. 어디 저게래? 아, 뭐야. 근데 일비는 걸어야지. 왔다 가면 걸어라. 니 일비가? 니 배비가? 응. 배비집이 뭐. 여기 어디에 닿았다.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거, 이거 해. 응. 들어. 오케이. 이거 물 좀 알아? 이거 잘 먹는 거 아니야? 왜? 고독이 이거 곰창 싫어 않아? 아니. 왜? 아니지? 응. 혹시 내 울먹은 것인가 이제? 아, 걸리네. 아, 걸리네. 아, 걸리네. 걸렸다네. 씻고 갈게요, 여러분들. 네, 앉으십시오. 기운이랑 앉아라. 네. 형님들. 네. 씻고 이제 걷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16,000명.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아까 전에 또, 18,000명까지 또 봤는데.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지금 이거 뭘 써봐. 잠시만요. 씻고 갈게요, 여러분들. 네. 그 물이 샀다. 아, 잠깐만. 너무 향수 뿌린거야? 아니? 짜장면 냄새는 안 들리는데. 내가 뿌려는데. 아. 거기도 뿌렸다. 상담사 그러면 안 뿌린다. 안 냄새는 되지. 그래. 우리는 뭐 그 자연 그대로 그 냄새를 좋아하지. 그렇죠. 네추럴. 그래. 꼬부기를 중간에 앉으십시고요. 아, 앉아. 중간에 앉으려고 하자. 버릇. 개시키야. 아니, 중간에 안 숨겨. 왜 맞을 짓이고. 바닥에 앉아. 네가 주인공이야? 아니, 내 방송은 내가 중간에 앉겠다는데 왜 이게 마주치시고. 일로 와, 이 새끼야. 알았다, 알았다. 그리고 꼬부기 여기 앉고. 아니, 꼬부기가 저기 앉아야 될 것 같아. 그래. 꼬부기가 여기 앉아야지. 아, 뭐하고. 어, 좀 설레는 것 같다. 아, 그래. 설마 이거 형 설계야? 아니, 설계야. 망설이 상징 처리 좀 하세요. 마, 너희는 여기 포장맞자. 의자에 앉아라. 아, 진짜. 나 고개 무릎 꿇고 앉아. 정연친다. 아, 여기 또 저기 그거 뭐야. 곱창 진짜 맛있거든요. 네 곱창 좋아해? 오브가? 어. 응, 좋아해? 오케이 오케이. 세팅 좀 하고 갑시다. 이거 좀 밑으로 내라봐라. 아, 뭐하노 니. 빨락빨락해라. 니 이거 알라고 시. 오늘 부른 거 아이가. 일비 의자래. 자, 기훈아 의자 하나 구했나? 맞아. 배비거든. 응, 그러네. 아, 니 아직도 일비가. 야, 지금 운영자분 무조건 보고있는데 한마디 해라. 아니, 저 배비 왜 안줍니까? 공손하게 해야지. 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배비 좀 주세요. 아, 그래. 푸대접 지겹습니다. 아니, 이게 여기에 있는 푸대접. 아, 여기 있는 푸대접. 저 아프리카의 아들. 네. 기훈입니다. 니는 뭐 다른데 가고 그런 거 안하네? 니는 무조건 아프리카의 시키지? 안하네, 형님. 그래, 그래, 알았어. 못 가던 거 아이가? 네? 아니죠. 아니지? 저한테 너 보고는 하는데 정답 많습니다. 어, 네. 근데 저를 딱 가지고 막 그치라 이 개새끼야. 오오오오. 아프리카의 남겼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어, 기훈 좋아하나? 응, 보고 계자. 응? 두 개 같다, 형님. 어, 뭐라? 뭐라? 응. 얼음, 여기 있는 거야. 얼음, 여기 있다. 얼음, 여기 있다. 얼음, 여기 있다. 형님, 이거 근데 이거 할 줄 아십니까, 형님? 내 사줄게, 내 사줄게. 오오오오, 역시. 케이 형님이. 수령을 제가 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케이 형님이 이거 몰랐는데 이거 형이 얼마짜리예요? 봄반계로 또 떴어. 봄피셜. 아니, 조기피셜 뭐라고? 어. 거짓게 거짓게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거 만 원짜리 같았는데 이거 백만 원짜리야. 어, 이런 거 있는데 뭘 알겠니? 정말이지. 야, 이거보다 낫다, 솔직히. 뭐, 이건 무시하지 마라. 뭔데? 콘텍트다. 어? 콘텍트 아닌 것 같은데? 콘텍트 맞다. 콘테네이션. 어? 그래. 뭔데십니까? 몰라. 형이 가끔 옷, 옷, 옷 사 입잖아. 네. 그럼 좀 깜짝깜짝 놀래. 오오오.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얼마짜리예요? 몰라요, 백만 원짜리야. 6만 원짜리야. 6만 원 주고 샀거든요. 형님, 혹시 짠? 아, 진짜로? 6만 원 주고 샀는데, 그니까 나는 보세인 줄 알고 샀는데 찐이 있는 그런 옷들. 아아아아. 뭐, 뭔가 짜장애 총이네. 뭐아. 이게, 이게 짜장애야. 군대 갔다 왔네, 씨. 아, 너네가 울말라 하지 말이셔다. 어, 저도 그런 걸 했겠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누구? 뭐 500개 쌌는데? 왜왜왜왜왜. 어, 나 여부가. 누구세요? 저거, 그걸 키웠나요? 내, 내 방. 내 방. 아, 하여금 감사합니다. 아, 열흘이셔? 오, 500개 팩 갈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아, 우리 또 아이와 사지 또, 500개 팩 갈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형님 뭐 이렇게 그 뭐야. 그 뭐냐. 옷에 이렇게 돈 많이 안 쓰나봐요, 형님? 나 명품 같은 거 잘 못 사. 돈 아까워가지고. 어, 진짜로? 아, 이런 거 뭐 아니에요? 악세사리는. 아아. 그러니까 나 옷은. 아. 정복아. 이거 뽑기 아닙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이거. 이거 거의 뭐 뽑기. 뽑기 줄인 거 같은데. 죄송한데 이거. 앉아라. 아아. 어딜 앉아라! 너. 너. 안 돼. 안 돼. 아, 진짜. 아.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것저것. 병, 병풋님 감사합니다. 아,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이 3개고. 장 4개인데? 어디? 아, 천하노데. 아니야. 얘는 그냥 입으로. 야. 입으로 바로 마시는. 어? 아, 왜 이래. 아, 왜 주러. 아, 뭐하노. 밥만 떨어지게. 뭐 똥 넣지 마. 뭐 똥 넣지. 뭐야 똥이라 했나. 똥이라 했나. 똥이라고 했나. 근데 일단 다들 주장이 어떻게 되는데요? 아, 저는 안 취합니다. 네. 저는 꼬부기 옆에서 취하면. 아니요. 술은 그냥 바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 아, 맞나. 아니, 너는 안 취하네. 즉사하겠습니다. 진혜야 어떻게 되죠? 소주 반명. 야. 양주는? 소주. 한 잔. 예? 네? 난 술 못해요. 근데 양주 마시는 적은 있나? 한 잔 마시니까 많이 머리 아프더라. 아니요. 오, 양주 채용 있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양주가 덜 취하는 사람도 있거든. 나는 맥주는 그냥 요즘에는 소주가 더 낫던데. 아, 진짜로? 네 소주 뭐 따로 줄까? 네? 양주 물어. 맛있게 다 줄게. 아니 그 뭐, 이 그 뭐고. 오빠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또 다 잘 데려주니까. 네. 마음껏 마시고 술 취해라. 전혀. 야. 이 새끼야. 내밉다 준다. 이 새끼. 쓰레기 새끼네 이거. 아니 내가 오늘 드셔. 아니, 게스트 나왔으면은 데려다 줘야지. 나는 무조건 데려다 주는데. 그냥 탄산수. 어? 내 맘 믿어라. 오빠 알지? 형님이랑 저러면 뭐 방식이 틀릅니다. 왜? 의사 따라서 자립심을 좀 심어줘야 됩니다. 뭔 자립심. 맨날 델타 주는 거, 델타 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더라. 여자들이. 저 그런 거 절대 못 봅니다. 방 못 잤는데 술 취했는데 그런 거. 어, 그럼. 진상이. 그럼 여자친구 술 취해서 길바닥에서 막 아우! 꽝! 이러고 있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바로 보쌈. 영국 씨! 여자친구부터 틀린다 해봐. 그래 너 여자친구인데 뭐. 그래. 그래. 여자친구인데 뭐. 형님 여기 얼음이 있습니다. 나 손 씻고 왔어? 예. 아니. 상관없습니다. 자 보람해도 됩니다. 잠깐만 난 여자친구 아니잖아. 응? 이거 무료. 어? 봉준이 형은 다 여자 오만상까지 잘해주는 그런 사이 해가지고. 야이 뭔 소리로. 난 내 여자한테만 잘해준다. 민서 언니. 왜 민서 엄마한테 잘해주는데. 야 이거 누워라. 야 꼬부가 치킨도 먹고 싶으면 치킨도. 아니 나 이경규 센트. 아. 그거 우리 아까 무었는데. 뭐야. 벌써 끝났어? 뭡니까? 어? 아 짬뽕이라. 그래. 먹다가 또 쌈고 있다. 와 근데 형님 이거 치킨 간식이잖아요. 어저께 메뉴 너무 똑같은지. 같이 날 것 같은데. 그래. 족발 시켜줄까? 아 족발. 족발 시켜줄게. 도하의 족발? 아 도하의 족발 안돼. 어. 족발 시켜줄게 그러면. 저 안주축은 아니라서 전 많이 안 먹는데 뭐. 나도 별로 안주앉네. 나 안주축이다. 내가 족발 시켜줄게 그러면. 들새기. 어 근데 걔 향수 못써요. 크리드. 몰라. 왜 존나. 니가 쓰게 안이도고 선물해주게. 내가. 내가 맸어. 아 남녀 공용이지 아 꼬부가 어? 내한테 꼭 오만 그런 거 안 먹어? 왜 계속 남짓 먹어? 근데 진짜 꼬부기 예뻐졌다 예전보다 예전에도 예뻤지만 아니지 왜? 그거 비싼 거 아니야? 향수? 응? 그냥 향수 치고 좀 근데 나도 선물 받은 거야 이것도 아 진짜? 60만원이래 아직도 오랜만에 낙수 한 마디 우리 얼마 만이지? 야 기훈아 지금 나가있어 둘이 어색한 거 같은데? 좀 어색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색해 어색하죠 좀 나가있을까요? 아니야 그럼 더 어색해 나가지마라 나가지마라 기훈아 다시 돌아보라 아니 형 여자랑 말 잘하잖아요 근데 니는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숨막히네요 어 진짜 좀 약간 볼 때마다 생각보다 많이 봤거든 네 한번 하려고 친해지기 위해서 게임하는 게 하고 시작합시다 그니까 삼넘어산이라든지 그런 거 하면 되나 아 정말 이거 생긴 게 그런가 봐 마 돌았나 삼넘어산이라켰나 아니 친해지려고 하는 거냐고 삼넘어산이라켰냐고 삼넘어산이 뭔데? 삼넘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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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스케인씨 같네 뭐 친해지는 게임이다 네 아직 기훈아 네 한 잔 안 마셨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좀 기훈아 취했노? 아니 제가 원래 좀 물러나는 사람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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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꼬라지 보니까 작보니 그러지 기훈이 존나 웃긴 게 이거 자랑이 아니고요 어떤 여자애가 내 번호따한테 옆에서 그냥 같이 한 잔 마시죠 아니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니 내 친구 본단 말입니다 조금만 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에이 돌았습니까? 주작입니다 아 그리고 그때 주작이요 주작이요 저 둘이 술 먹는데 케이 형한테 여자가 번호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다가가서 저기 번호 좀 하길래 저는 전 줄 알고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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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 분약하길래 이러봤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거 뭐고 족발이 다 무인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만들어와 한번 썰자 초기기는데 무슨 이쪽에서 살 것도 너무 통하다 족발 안 먹어도 되지? 왜 이렇게 축 쳐져있노 한 잔 먹자 한 잔 먹자 마 돌았다 여기가 뭐 씨 이게 회식 자리가 하하하 하하하 회장님이 건백사 한 번 하시러 갑니다 어 어디? 아 뭐 건백사 왜 하는데 이거가 뭐 회식 자리가 부장님 회식 자리가 아 씨 하하하 짠 와이어 오이쉬 아 뭐 술이 뭐 뭐나노 좀 세게 타 줄게 뭐 물이거든요 이거 뭐야 어때 물이야 오! 야! 엄마! 야! 야! 아 뭐지? 난 되게 향이 엄청 강할 때 아 조금 조금 타서 그래. 아니 근데 저거 뭐야? 어 치아 맛 나는데? 어 좀 많이 탔는데 치아 맛 나는데? 아니 그거 뭐였지? 냄새는 이게 뭐야? 유성현 씨 아 이거 뭐야! 아니 내가 먹을 수가 없네! 아니 여기서 둘이서 꿈쩍대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여기 있는 두사람도 생각해줘야죠! 둘이서 이렇게! 아니 이거 두사람과 그릇이야! 가시나가 꿈쩍이야! 나 인간이다! 나 나 나 나 나 진짜 야 봉윤아 이거 봉윤아 그 그릇 하나 들고 와봐라 예언니 어르신 곱장도 뒤집었어 덜어줄게 덜어줄게 아니 봐봐요 둘이 달려들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아니 밥 못먹었어요? 야! 두 동가리인거다 두 동가리 아니 두 동가리 먹는 모습이 마치 이쪽은 달달한걸로 오늘 술 한잔하고 우리는 이런걸 마신걸 먹어야 될 거 아이가? 뭐해! 우리는 뭐 보자마차에서 뭐 술 먹는 것처럼 그래 먹으면 될 거 아이가? 이 리조거리를 네 젓가락 내 젓가락이 어디있노? 바꿔서 먹자고 그러네 아 씻습니다 아 그건 아이가? 네 여기까지 똥냄새란거 아입니까? 뭐 똥냄새고 또 아 자 아오 형님 빨리 빨리 돌리십시오 빨리 빨리 돌아가야지 빨리 빨리 먹지 상남자들 모여있는데 그러니까요 술자리 너무너무 빨리 안돌아갑니다 형님 하자 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야? 저기 형님 아이 진짜 이거 그러지마 한잔 한잔 따란 와 형님 얘기 oranges습니까? 이장노라 인정? 네 오늘 한 시일에 잔 빼기만 해봐라 진짜. 술 안 취합니다 아니니. 마 마 마 빨리 갖다 주라 먹었으면 뭐하노? 술 쉬었더라 아이가? 인정한다. 왠지 하나? 내가 제일 말 빨리 안 되거든. 타기라고 타야지. 왤고가 된다 아입니까? 맞아요. 말 안 하고 있어도 돼. 뭐고 있는 마나? 여기는 날 엄청 해야되고. 어쩔 수 없잖아. 꼬부가 이거 모를래? 꼬부가 한 번 줄까? 응. 만나 주라 꼬부기도. 했거든? 많이 물어봐. 탄산수 쪽으로 하겠습니다. 와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웃어붓게 해가지고 이거 먹다 이런게 아까 흔히 했는데 국창 전골이 훅 이렇게 나오는데 와 깜짝 놀랐다 진짜. 고마워. 왜요? 야 먹어라 먹어. 나 이거 좀 다르노? 얘가 이거 줬을 때는 좀 약간 말한테 당근 주듯이 약간 동물회에서 말한테 당근 주듯이 뭐 이렇게 체험하는거 좋아. 야 와래 짧게 죽어. 수고 많이 찍었네. 찍길라카라. 어 근데 이거 좀 잘 들어갔네 야. 야 니 향수 못쓰노? 패러나스 나? 사넬넘보 빠이브 아닙니까? 아 사넬넘보 빠이브. 진짜 한국어 아닌거 같아. 사넬넘보 빠이브. 아 이거 뭐야? 위에 보라. 이거 이거 내 향수 냄새야 내 향수. 아 근데 얘 향수 냄새인데 효과 향수 냄새로 뭐 씁니까? 향수 냄새로 나구만. 여기 여기 여기. 어? 맡아봐야 되나? 아 여기 여기 여기야. 왜왜왜. 여기 여기 나 보여갔네. 니는 혼자 때릴거야. 말해라 개하자. 그래. 너 상담도 안 묻어 이라는데. 그래. 너희 둘 다 입 좀 닦고 해서 먹으면 안돼요. 저랑 묻었는데요? 묻었. 어디 보자. 아가리 벌레봐라. 아 뭘 아가리 벌레봐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한번 보자.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닦아줄게 일로 온나. 이거 닦아준다고. 이랬다고. 됐습니다. 에이 매워 이상한데 진짜. 아 근데 술 잘 먹는데. 그렇게. 우리 꼬부기 술 잘 먹네. 술 진짜 잘 먹네. 형님 술 좀 더 탑지도 안먹고. 그러니깐요 형님. 이게 뭐 술 먹는 겁니까 이게. 그럼 얘 그건 좀 약하게 탑해. 네. 왜냐면 너무 빨리 취하면 재미가 없어요. 아니 술 먹으면 왜 이렇게 히킥거리냐. 호덕찌다 왔습니까. 왜 이렇게 히킥거리냐. 이래서 쿵쩍쿵쩍 파워가 나온거지. 그러니까. 난 술 파워 이거. 호덕아. 나는 근대다 근대. 근데가 뭐고. 그려줘야지. 너얘에 머리를 잘 닦아줘봐. 닦아줄게 일로 봐라. 햄버 ont. 연 모습 없습니다. 이거 뭐야. 응. 이게 오팜 머리카락이야.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게 뭐야. 내 머리카락ests 꽤 아닌데. 너 왜 취소하고 됩니까. 사이즈가 네일 머리카락 사이즈인데 어쩔 수 없지? 그냥 먹어야지 뭐 뭐고? 아 우리는 진짜 짜증나는 게 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우리 탓한다 아이가? 우리 탓인다? 아니 거요 뭐 무조건 뚱뚱한 사람입니다 그래 난 진짜 짜증나는 게 뭐고 이제 그 밖에서 밥 먹을 때 공깃밥 다른 사람이 시키면 그 공깃밥을 이제 알바가 나한테 부른 거 받아줘 와 그런 게 공감하지 와 난 그런 게 너무 싫은데 이제 그런 거다 그러지 마라 진짜 우리 그렇게 보지 마라 화폐를 있었는데 당국 끼면 응 내다 무조건 난 그런 게 너무 싫다 진짜 그럼 진짜 너 오빠가 낀 거라서 아니야 진짜 그러지 마라 아 근데 니 천천히 마셔라 술이 좀 잘 들어가는 거 같다 둘 다 야외 방송하고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재밌는데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술 먹는 것처럼 안 하잖아 그리고 저희도 방송하고 있는 건데요? 나도 그럼 방송하고 있어 한 잔 와 히로님 히로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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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소리 많이 탔어 그니까 아니 뭐 하는데 형님 좀만 나차 좀 있어 왜 좀 수분해 아니 세게 타달라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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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많이 탔다 미안한데 아니 장판은 먹어라 너무 많이 탔다 이거 이거 미쳤다 이거 좀 아파 이거 미안하다 초코바밤바니 초코밤밤바니 고맙습니다 아 확실히 다르네요 목소리가 주시는 거에 이렇게 대답하는 게 뭐고 그러니까 여기는 막 뭐 터지거나 이러면은 막 아악 막 이러는데 여기는 확실히 톤이 달라지잖아요 난 아니다 75 수비님 나이스 끼니 아 아 맞아 이거 오빠 해봐 75 수비님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스 코금밤바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이쪽에다 더 주고 싶습니다 주라 내 방에 좀 그래도 많이 샀다 맞아 야 내 방에 좀 쌓아 아 벤갈 거기 가버리도 못해 야 내가 제일 힘들다 아이가 아 좀 사둬 열을 들어주고 자꾸 그래 좀 싸주라 거기 열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만 열한 것이 높다 이만이 넘는다 와 안돼 야 내가 충고해 주자면 그 개선 삭제하고 다시 하자 어차피 망한 거 아니 열한 것이 너무 높다 쓸데없이 이거 색작 삭제하고 다시 해야 돼 진짜로 열혈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 오늘 또 아 오늘 또 케이 누구야 퀸니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좋은 생각 아이가? 그럼 오빠도 같이 같이 삭제하고 진짜 예를 들어 200개인데 뭐라고? 200개 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와 와 우리 또 케이 형은 케이 5번인 케이가 기웅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처먹겠다 진짜 그게 가장 기다해? 야 환자 하실까요? 우리 신부는 다 청머리스러운 느낌이야. 안 비웃이야. 그래 한 개 고맙다. 손 정말 작네. 나가라. 야 그런 거지. 그 뭐였지? K형은 주면 자기를 꾸밀 줄 아는데 너 봐봐. 너 그런 옷 사고 그런 목걸이에다 그런 머리 하는데 투자하고 싶겠네. 올인 아이가 장난치지 않아. 나도 올인했다 여기다가. 나도. 그래. 이 형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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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나? 쳤네 진짜. 민수한테 눈 좀 담아봐요. 형님 해줄게 잡니까? 오른쪽 거짓 없네. 잔다. 놔! 다시 보기 시작! 아 형님 한 잔 더해. 아 누구야? 이생축님 500개. 아 이생축! 안녕! 기어이! 기어이! 우리 기어이! 아 500개 팬 갈 감사드립니다. 천 봄이야. 아 오늘 보고 네 팬 됐나봐. 진짜로. 이거 좀 더 열혈해 준대. 제 방에서는 다른 영향에 더 붙여가 주세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씨를 바라는 거 맞네 진짜. 맞나요 그렇지 그렇지. 이 씨끼 욕심이 벌써 커서 안돼. 어? 야 여기서 죽은 네 방에 가는 것만 해도 진짜 감지덕진 줄 알아. 여기. 살이 덮지덮지다. 야! 어떻게 그렇게 등교 무너칠 수가 있어? 나 진짜 농담하는 게 꼬부기를 한 3, 4번 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처음 봐. 기억이 많이 들었네. 편하네. 아 그래, 그래. 조언아! 쭈렐라, 헐라하고. 빨리 쟤 때려줘. 어, 좋아하네. 4개 뿐두기거든. 4개인데? 어, 너 4개냐고? 어? 왜? 왜, 난 4개만 안 돼? 왜 4개나 쓰는데? 이 산발이야. 어? 머리 3개 돌진 거 아이가? 아니야. 야! 와! 어떻게 기생충이! 500개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니, 조용히 천도는 누구지?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오늘 방송 이후로 기훈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절박하네 진짜. 아니지! 우리 다 같이 잘 돼야지. 그래, 다 같이 잘 되는데, 왜냐면 너무너무 다 잘 살잖아. 원래 아프리카 위에서 다 저거 헤쳐먹는 시킨넘만 다 헤쳐먹고 내가 어떤 힘없는 BJ는 다 뒤지라 이 말아이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지! 보존 오빠도 저거였지. 완전 못 갔다 있었잖아. 그래. 다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철구 형 옆에 있었다 아이가? 아, 뭐 그러면 니 뭐 철구 형 옆에 있어서 잘 된 거고 뭐 그러면 니 턱형 옆에 있어서 잘 안 된 이 말이가? 그건 아니죠. 이 말이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니 내 옆으로 혼나? 아, 저거 여기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여기로 하고 싶어. 어? 또복이? 어? 니 비글자 떨어진다 아이가? 떨어진 사람 안 받는다. 근데 니도 철구한테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된 거잖아.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방금 표정 존나 무슨 생각? 아니, 근데 진짜 뭐 한 번 내, 내 뭐 수장한테 말하면 되나? 석형한테. 아니, 근데 저는 일단 다리 걸쳐놓기 한 번 말아가지고 아! 공기종운, 뭐? 공기종운 강원님이야. 아, 우리 또 공기종 강원 형님. 두 사람 그 손인데, 지효 형님? 어디서 봤는데? 아, 누구방 그 손이신데? 우리 방? 나 아니야. 어, 나도 아니야. 너도 아닌데?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야. 아니잖아! 어, 티나? 아, 나 진짜인 줄 알았어. 어, 나도. 아, 지코 형님. 아, 지코 형님. 아, 지코 형님. 아, 그리고 또 그 뭐야, 지코 형님 그거. 아, 제가 우리 기본 방송에서 또 하는데. 언제 안 와요? 원래 일요일날 하려고 했거든요. 응응응응응. 근데 일요일날 나는 BJ에다가 있다 하더라고. 아, 나는 BJ이다 때문에 밀었습니까? 왜? 왜? 미루려고요. 왜? 희미육도 아닙니까? 미루려고요. 네. 이해 좀 해주세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야! 와! 오! 내 방 아닌걸? 어? 형님 방? 누구세요? 네 방? 아닙니다. 오, 천 번에서는 좀 넘었네. 아,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한 잔 할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봉빡이래 봉빡. 아, 제 맘에 봉빡.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 사람! 그 뭐였지? 오빠 방에서 불리액 당했다고 풀어달라고 만 몇 개인가 봐. 그렇게 쏘고 풀어달라고 그랬던 사람일까. 그래, 그 만 몇 개를 네 방에 쐈잖아. 아냐, 오빠 방에다 쏘고. 아, 그래? 어, 나 기억이 안 나네. 왜 이렇게 엉망있어? 어, 미안하다. 맞아야 돼, 정신차려. 맞아야 돼, 정신차려. 아니 근데, 그거 뭐야. 왜 너는, 나는 기훈이를 보면서 느낀 건데 왜냐면 기훈이가 여러분들 합돈 방송하면 다 캐리해요. 맞아, 맞아. 다 캐리하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200, 300명 보고 있어요. 내가 그 이유를 찾았다. 어, 찾았어? 왜, 왜, 뭔데? 인마는 지가 방송이 재밌어야지 방송에서 캐리를 해. 아, 왜, 맞아요. 근데 지 혼자 방송하면 재미가 없는 거야. 음, 자기가. 어. 저 우주님, 우주님 아닙니까? 이거. 니 그러면 감전동에 여 온나? 형이 걷아줄게. 그럼 형이 이등만 더 챙길 거 아닙니까? 그래. 아니 진짜 감전동으로 온나? 자! 어, 니다 온나? 그래. 야, 인천으로 온나? 어, 왜? 빈방에 10m 저. 아, 니가 그거랑 뭔 상관이고? 도다주려고 형. 뭘 도다주면 니가 이해를 어떻게 도다주는데? 뭐 도다주면 돼? 도다주면 돼. 여보. 야, 기훈아 니가 만약에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둘이서 유닛 결성하고 수장을 니가 해야 돼. 이제 니 수장시키면 안 된다. 왜? 갑질하니까. 에이. 뭘 갑질하는 내가. 야, 니 내가 갑질하잖아. 예. 맞네. 형님 그래 서빙하면 20번 넣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거 알지? 근데 내가 그 이제 풋살 끝나고 같이 있었잖아. 형님이랑 기훈이랑 같이 둘이 서빙시켰습니다. 너무, 밥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둘 다 이제 서빙시켰는데 왜 그때 좀 약간 열받았나? 그때요? 열받았죠? 맞나? 그때 전쟁터였다니까, 형님. 왜? 형님 옆에서 계속 이쪽 테이블 고기 쳐 먹으면 되는데 이쪽 테이블 고기가야지 이렇게. 어? 뭐 사려난 거 아니고 계속 두 개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고기 딱 고기만 하면 계속 염배해. 안경 여기 위에 해가지고 계속 쳐다보다가 뭐 고기 뭐 이런 거. 물 먹었다가 어? 기훈이나 목에 걸렸다가 고기 좀 더. 우린 누구만 하는지 모르겠다고야? 어? 아, 나는 풋살 대회 갔어. 그래, 님만 모른다. 나만 모르네? 야. 풋살이 뭐야? 아. 이거? 바로 차는 거 있다. 그래.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만진다. 네. 우린 친하니까 뭐. 어? 아. 안 돼. 친하게 친해져 우리. 안 돼. 제발 제발. 왜? 제발. 야. 기훈아. 니가 하면 성추행. 왜요? 왜 그럽니까? 안 돼 안 돼. 왜요? 안 돼 안 돼. 말해봐. 우리 뭐 새끼새끼들은 뭐 맞으면 뭐. 죽을 겁니까? 왜? 아! 그런 말 하지 마. 야 근데. 최소필을 진짜 욕심하려고요. 왜 가서 욕심하려고요.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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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하려고요. 한잔 합시다. 네. 아 술은 오늘 잘 먹네. 네. 우리 야외 방송에 돌하러 나와가지고. 네. 좋습니다. 아 엄청 힘들었어요. 아 근데 오늘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술을 하나도 안 잘 거 같다. 예. 아 우리 케면허 님이. 케면허 님이. 닉네임 바꿔요. 케면허가 뭐야. 그때 케면허이 생선 끝을 시키기 시켰다. 내가? 입면허 뭐지 않아? 입면허. 사람 닮은 물고기. 개 면허. 내가 입면허 닮았다고. 아니 앞모습이야, 앞모습. 앞모습. 아이가? 어? 나 왜 너? 아 근데 좀 약간 우리랑, 우리 바라보는 모습이랑 K형이 바라보는 모습이랑 좀 많이 다르네. 똑같은데. 거부가. 응? 친구하면 불러가라. 으흐흠. 엄마 친구 없다? 어? 내 친구 있어. 어? 내가 친구 인정지. 니가 없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언제? 방송에서. 그럼 내 방송을 본다는. 엄마 보라 나 이렇게 달달한데 왜 트러마하고 자빠졌노! 조카펄 아닙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 대화했습니다. 대화했습니다. 야 한 거 하더라 하더라. 우리 이런 거 하러 가야 한다. 와 와 와 근데 진짜 푸들이야? 근지럽나? 아 이거 좋다. 이거 뭐야? 이거 푸들이야. 야 야 만지지 마라. 성감대니까. 와 니가 성감대였나? 말하지 그랬노. 내가 어제 계속 맞아줄 새끼인데 이렇게. 아 형이 조용히 만질 거야? 잘 때? 어? 난 니가 좋다 이거. 마! 내 진짜 니 바로 블랙리스트. 내가 니 바로 형이 만기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형이 만기다 진짜로. 아무리 우리 무헨터가 사람이 많아도 니 바로 형이 만다. 아니면 다른 거 한 게 맞으시다. 그룹으로. 어. 이중에 그룹으로 하라 이만. 유닛으로. 예. 아 뭐 수련처럼. 그러니까. 아 좀 술 좀 취하고 싶다. 그러니까 고부기는 좀 술 대나? 아니요. 하나도 안 대나? 그렇네. 우리 고부기 치킨 뭐? 고부기는 도대가 내. 그래. 귀여워. 그래. 우리 고부기는. 뭐. 내 니 치킨지 주둘더라. 얘네 이상한 영이 이상해. 너 상남부터 갔노? 무슨 사람 아닙니까? 나 할 거 같아. 네. 니 치킨지 주둘더라. 뭐하고 그러는데. 진짜 한번 클릭해도. 저거 저. 아니. 아니. 엄마 보고 싶었는데. 봄끼리가 뭐야? 네. 그게 뭐가. 바다 코끼리. 내 닮았다 아이가. 아. 그래서 바다 봄끼리요. 와. 우리 코끼리 세출. 와. 인사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둘이. 유닛 이름을 봄끼리로 하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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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끼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동. 아니. 나는. 아니 형님. 근데 우리 섭섭합니다. 진짜로. 왜 우리를 뭐 진짜. 못상식한 이상. 그 인간으로 봅니까 형님. 왜 계속. 형님은 우리랑 같이 놀아야 된다니까. 왜 계속 남편 저스랑 노는 겁니까. 안 맞습니다. 우리랑 같이 놀아야 됩니다. 예? 나는. 나는. 응? 사내가. 사내다워야. 사내 아닙니까 형님. 그래. 사내가. 사내다워야. 사내지. 왜. 수비님께서 180개. 하하하하. ит. was. 저. 집게 distribuir. 하하하하. 아이디어 Parad которую 받아ônids YESTERER.